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아니면 역풍이 무섭나요? 당이 공중분해되는데 역풍이 다 뭐고 공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재명을 쳐내고 공천을 받으면 뭐합니까? 선거에서 지면 말짱 끝이죠. 왜 이런 단순한 논리를 모를까요? 자, 그런데 박광훈 온내 지도부가 검사 탄핵만 엄중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챙기던 이종섭 탄핵마저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맨날 논의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이미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원내 지도부에 강한 문제의식을 토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13일 당 원내 지도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측근의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는 이미 11일에 이종섭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었죠.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반대의 의견이 있다는 핑계로 속도 조절하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던 중 이종섭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탄핵을 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을 빨리 안내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가 이장관 탄핵을 추진기로 결론을 내고 밀어붙였는데도 당 원내 지도부에서 속도 조절을 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다. 최고위가 이장관 탄핵 추진 결정을 밝힌 11일에 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됐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억울하다며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의원총회에서 최상병 특겸을 이미 추진하는데 장관 탄핵까지 가면 전선이 분산된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 공백 부담을 민주당이 질 필요가 없다고 국방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국방의원에 이재명 대표도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나고 전선이 분산된다는 말을 해야죠. 그만한 결집력과 투쟁력도 없이 야당 의원을 하려고 했나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를 두고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30명에서 50명 정도가 결집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광원 비대의 체제로 선거를 치러도 이긴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계속 진 겁니다.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될까요? 비명계 의원들은 책사도 없습니까? 이재명이 없으면 민주당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제재층의 70% 이상이 이재명 때문에 결집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재명이 구속되면 그들이 박광원 체제를 지지하고 결집하리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체제가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건 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여야지 공천 받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최순실이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2심 서서 승소했죠? 이에 법무부가 오늘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순실과 윤석열과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은 태블릿을 반환받아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블릿이 아니라 최순실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사를 언급한 겁니다. 최순실은 지금 건강 문제로 사면해달라고 읍사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압박작정도 펴고 있습니다. 양동작전인 셈이죠. 나름대로 작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비명계들이 최순실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최순실도 싸우는데 민주당 비명계들은 뭐가 두려워서 계산기만 두드립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발병에 RED